느낌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네, 얘기해 주세요. 피멸 대회 중입니다. 네, 감독님 욕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네, 제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왔습니다. 네, 내가 짱이다. 신비로운 걸? 신비로운 걸? 신비로운 걸? 음, 어려워. 알 수 없을까? 장세준 나빠? 나빠, 장세준. 네, 이런. 아, 그렇구나. 저희 더 K2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말 열심히 너무나도 더운 와중에 저희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K2 정말 전혀 새로운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드라마가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23일부터는 무조건 TVN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